. 누구를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어? 제 마음속에 분노가 좀 보이시나요? 왜냐하면요. 언니는 참 젊은 시절에 느껴보면 여걸이에요. 여걸이라는 거는 정이 참 많아서 이 사람 저 사람 퍼줄 수 있는 성향을 갖고 있고 참 누가 만약에 아프다며 심지어 말 못하는 강아지가 또 아프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눈물이 없어요. 눈물이 너무 메말라서 이 안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냥 얼음이 그냥 가득가득 갇혀 있는 것 같아요. 가득가득 차있다 보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깨도 깨도 안 깨지는 그만큼의 굳어있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. 이게 굳어있을 만큼의 저 정이 많은 분의 저 마음이 굳어있을 정도로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은 결론은 내 옆에 지인이 됐던 내 신랑이 됐던이겠지. 내 가정사 내 친정이나 그런 쪽으로는 들어오지가 않아요. 왜냐면 언니네 가정 친정에는 좀 배운 집안 같아. 그래서 조금 지혜로운 그 집안인 것 같은데 언니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되었다는 정도는 결혼을 하지 말지 그랬어. 참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마마보이를 떠나서 무슨 조금 변태 같아. 정말 변태 같아. 변태가 이게 단계가 있으면 1단계, 2단계, 3단계가 있으면 진짜 이 사람은 3단계가 그만큼 될 정도로 또라이 아니 또라이. 야, 이 있잖아. 신랑 있잖아. 시엄마도 아니고 누구한테 이렇게 꼬자질을 하고 사냐? 아, 일단 하시는 말씀 너무 더 받았고요. 제가 성격이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에요. 처음엔 진짜 뭐 이렇게까지 문화가 많다는 게 문제가 될지 몰랐거든요. 뭐 누나 많은 경우 있잖아요. 왜 아들을 낳고 싶어서 좀 줄줄이 딸 낳다가 아들을 낳은 경우? 우리도 넷이야. 어. 그러면 이제 집안 분위기도 좋고 워낙 누나들한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좀 성격 자체가 애교도 있고 되게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, 무슨 마마보이도 아닌 누나보이를 저는 진짜 살면서 처음 봤고요. 아, 뭐 누나한테 좀 의지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점도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무슨 누나들이 저한테 형님들이다. 형님들이 무슨 점물 보고 와서는 저랑 속공합이 안 맞아서 장짜리를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제 남편이 굳이 못대로 듣고 저한테 정치한 게 아니었으면 이거는 뭐 이혼 사유 아니에요? 이혼 사유도 사유지만 이게 한 두 건이 아니라고 그래요. 참, 있잖아. 어, 조금 모자란 것도 아니고 모지리도 아니고 있잖아. 신랑이 이상하게 언니한테 말 못한 사연이 꽤 많은 걸로 느껴져요. 그리고 신랑이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아니거든요. 이 신랑이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무슨 공기업도 아닌 은행원? 은행원이라는 숫자놀이를 하는 걸로 들어와요. 숫자놀이도 하고 주식도 하는 걸로 들어와. 근데 이 사람은요. 어, 언니하고 전화통화하는 게 재미가 없대요. 그리고 언니네 집에 들어가는 것도 내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재미없고 애들한테도 재미가 못 느껴. 근데 이상한 게 있잖아. 누나들하고 전화통화하는 게 너무 재밌어. 어? 맞아요. 어. 생기가 돌고. 어. 무슨 이거 고자질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다 얘기하고 태양이 누나는 자기 편 들어주죠. 누나는 징징거리고. 아, 무슨. 근데 있잖아. 이 누나들이 있잖아. 못돼 처먹은 게 왜 가족의 모임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저기 식구들이. 그 어른들 모시고 사는 그게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이 남들 앞에서는 참 언니를 어머 진짜 이쁜데 저기네. 어? 옳케네. 정말 정말 꾸밈 없는 옳케네. 근데 이게 그런 모임이나 남들 모임에 끝나고 나면 이게 안 돼 돌변하네. 이 또라이 년들이네. 어? 진짜 또라이 년들이네. 완전 가식 덩어리들이네. 어? 앞에서 막 기원에서 사는 거죠? 어. 근데 큰 년은 괜찮아. 큰 년은 괜찮아. 근데 있잖아. 이 가운데 년이 완전히 눈길도 안 주네 언니한테. 언니 이거 어떻게 사냐. 야, 소름 끼친다 야. 나도 넷인데. 나도 어떻게 보면 신우인데 있잖아. 우리 집도 야. 언니가 언니 올케처럼 안 오갔다 야. 끔찍해서 야. 인연들 완전 마탱이 간년들이 난 쟤니. 어? 야. 언니 이걸 어떻게 사냐. 어? 근데 이 인간이 신랑이 할머니 손. 그러니까 이상하게 엄마 손에서 자라지를 않고 이게 조금 차이별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막둥이라는 존재감인 것 같아요. 막둥이라는 존재감인데 이 누나들하고의 이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누나들이 아이를 다 키운 것 같아 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리고 막내 누나인지 어느 누나가 이 아이가 대학교 갈 때까지 조금 케어를 한 것 같아요. 근데 너무 집착이 커요. 심각해요.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게 긍정적인 의지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착의 수준이 돼버리니까 제가 뭐 어느 수준까지 이해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긍정적인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. 저희 집도 아이가 있고 아이를 키우면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저희 집을 위해서 그 동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말도 안 하고 저도 알고 싶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. 누나들한테 당연히 그거는 제 신우애들이 욕을 했으니까 좋겠죠. 그것도 저한테 솔직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형님들끼리 얘기하는 걸 믿고 제가 이걸 수론을 해낸 거 아닐까요? 언니 혹시 그것도 알고 있어요? 언니 신랑 혹시 늦게 들어오고 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빨리 출근하고 그러지 않아요? 어 네 바쁠 때는 그렇게 하게 돼요. 언니네 초반에는 전화기 잠가 놓지 않았잖아요. 근데 요즘에 잠가 놓지 않아요? 어 맞아요 맞아요. 원래는 비밀번호 막 공유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잠가 놓고 나서 왜냐면요 신랑이 어 앞뒤를 못 가리는 철부지인 건 맞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어 바깥에 가서도 바깥에 가서도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내 정이 그리워서 어 눈길을 눈 웃음을 주거나 진짜 누구 말대로 여자처럼 웃음이 헤프거나 그런 사람인 걸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누나들이 뒤에서 수습을 해주고 있다는 느낌 언니 한 번씩 못 느껴. 아 아 아 아 저는 하도 심오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쪽으로는 생각을 많이 못 해봤는데 뭐 생각하는 수상한 돈들이 있긴 있었거든요. 왜냐면요 이 사람이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이 사람이 돈놀이를 하면서 조금 어느 여자한테 투자를 했는지 좀 돈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. 그쪽에서 돈을 투자하면서 조금 친해지면서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. 선을 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조금 주식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분명히 작년 재작년 수준에 들어왔을 거야. 왜 그러냐면 언니가 올해 내년에 망신수가 들어오고 신랑하고 이별수가 들어와요. 근데 이 시누이들 꼬임에 이 시누이들은 알아요. 벌써 이런 저런 의논들을 다 했을 거야. 그렇기 때문에 언니한테 알리면은 분명히 이혼감인 걸 알기 때문에 뒤에서 수습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단계야. 그랬을 때 언니가 이거를 상황을 잡아서 만약에 그 목격을 해서 잡아서 언니는 이혼을 한다면 100% 언니는 이혼을 할 수가 있어. 언니는 그 사람한테 신랑한테 얼마든지 받아서 합의금을 받아서 언니는 분명히 이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. 언니 이 남자하고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. 신랑하고 시누이 보인데 이걸 어떻게 사라. 그리고 이게 있잖아. 시누이들이 선이 넘었어요. 선을 넘었고 언니한테 가식적으로 행동한다는 거 언니 성격이 못 버텨. 지금은 버틸 수는 있겠지만 언니가 실속을 챙길 수 있을 때까지만 언니가 손톱 발톱을 가리세요. 감추고. 그때 언니가 정말 이제는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싶을 때 언니가 챙길 거 다 챙기시고 그리고선 그때 손톱 발톱을 내밀어서 언니의 본색을 드러내신다며 언니는 분명히 이별 수가 있어. 내가 틀린 말 아니잖아. 언니는 위방적으로 당했고 똑같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면 언니 마음을 난 다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요. 안 그래요. 똑같은 여자 입장에 만약에 내 신랑이 어. 시누이들 있는 데에서 빨개 벗고 목하고 나왔는데 빨개 벗고 아무렇지 않게끔 내 동생 진짜 멋있다 몸매 잘생겼다 그러면은 언니 같으면 소름 끼치지 않기지. 난 끼쳐 나도 있잖아 시누이 입장이야 나도 있잖아 우리 식구가 넷이야 남동생이 있어 만약에 그런다면. 언니 소름 끼치고 재수없다 야.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애들 보고 신념이 넘게 참고 살았는데 뭐 신념이 문제도 문제지만 여자 문제까지 있어버렸는데 있어요. 못 받아요. 있어요. 이 사람은요. 어. 지밖에 모르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. 너무 차가운 사람이에요. 근데 지도 차갑지만 언니를 차갑게 만든 사람이야. 언니가 그 저 안에 얼음을 어. 진짜 가득가득 채워놨을 정도로 언니 성향을 바꿔놓고 만들어놨다면 이 사람은 어. 자기도 한번 추운 데서 한번 겪어봐야지 얼마나 매정한다는 거를 여자가 진짜 어. 한을 풀면 얼마나 그게 진짜로 얼음을 과연 깰 수 있을까 저 얼음을 녹힐 수 있을까 못 녹혀요 어. 앞뒤 안 보고 가는 사람인데 실수한 건 실수한 거잖아.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절대로 안 빌어요 언니한테. 안 빌어요. 안 빌어요. 절대로 안 빌어요. 오늘 가서 이 사람 이제는 언니가 이혼할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고 만약에 이 사람이 목격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들어오니 그렇게 만들어서 언니는 올해 이혼 준비하세요. 저희 애들은 아빠 없어도 괜찮을까요? 처음에는 힘들겠죠. 아빠 없는데 어떻게 안 힘들어 애들이. 부모하고 이별을 한다는데 애들도 감정이 있는 아이들이고 생각이 있는 아이들인데 갑자기 내 한 부모가 없다며 어디 갔지 이상하게 감정이 내가 흐트러지는데 어떻게 안 힘들겠어요. 힘들죠. 하지만 설득하고 이해를 시킨다 하면 나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애가 삐뚤어지게 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정말 정으로 키우세요. 내 엄마의 모성의 정으로 만약에 키운다면 애들은 삐뚤하게 나가지 않아요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오래 입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세요. 자신은 없지만 용기 가지세요. 용기 가지시면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힘들 때 정 안 된다 싶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. 알죠? 내가 조언 많이 해줄 테니까. 알겠죠?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